XSFM입니다. I, D, W, K 안녕하십니까.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20 국정감사 기록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여가위 시간입니다. 정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 앞에는 개슴치레한 눈을 하고 있는 덕질간 성성갑입니다. 이제는 약간 번아웃이 되어서 뇌가 멍하네요. 그리고 제 좌측에는 여전히 화가 나 있는 유보좌관입니다. 언론이 미쳐가지고 윤세민 위원장이 앉아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 여가위의 소식을 가지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1인 가구의 첫 번째 가구 R2 폴더매트 XS 몰 음향기기 섹션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20 국정감사 기록실 잠시 후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도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음 아마 여가위의 위원들도 회의를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이 활동이 무슨 소용이지? 이렇게 효율이 없어서야? 라는 생각을 깊이 보좌진들도 의원들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해보게 됩니다. 뭐 이따가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층간 소음 걱정 없는 아이들 세상 운동장을 아이에게 R2 폴더매트 여가부 1부 담당의 여가위 산하기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건강가정진흥원 aka 양육비 이행관리원 여성인권진흥원 등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여가위 감사의 핵심입니다. 여성가족위원들은 두 개의 위원회를 겸직하기 때문에 일을 훨씬 많이 해야 합니다. 이슈 확인하시죠. 이슈 하나 랜덤 채팅 민주당 권인숙 네 이번 여가부는 사실 해도 해도 좀 너무합니다. 여당여당 할 거 없이 약간 너무 깍두기 취급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고요. 사실 여가부는 제가 하루치를 거의 다 봤거든요. 넘겨가면서 머릿속에는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가비지 타임이다. 아젠다를 우습게 보고 해야 할 일을 우습게 본다는 게 아닙니다. 업무가 돌아가는 분위기상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자괴감이 전체를 지배하게 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체로 장관을 앉혀놓고 그거에 대한 회의를 했어도 차라리 나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너무 답답하면 견해를 막 내게 되잖아요. 차라리 국가인권위원회나 권익위원회나 양성평등교육진흥권 같은 것들을 붙여가지고 부르신격을 시켜서 그쪽에다가 업무를 몰아주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가부는 작년에 저희가 설명을 자세히 드린 대로 만사에 참견해야 되는 부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사에 다 참견을 해도 아무도 응답을 안 해주면 일하기 싫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의원은 랜덤 채팅앱의 위험성을 전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세계죠. 저는 사실 모르는 사람에 속합니다. 제가 2집을 내고 하도 이 직업의 회의감이 커서 떠들 데가 없어서 랜덤 채팅앱에 들어가서 떠든 적이 있었어요. 나는 데뷔할 땐 어땠고 기획사 들어가서는 어땠고 그동안 직장은 멀 다녔고 앨범 얼마 전에 냈고 지금 고민은 뭐고 한 시간을 잘 들어주더니 아무리 들어도 개굴하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뒤통수에 내고 그래도 들어줘서 고맙다. 원래 클라이막스는 그렇게 한 시간에 비닌이 떠들잖아요. 상대방이 여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질문은 보통 문 열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해주면 끝까지 안 하죠. 고맙게 생각해요. 지금도 누구였는지. 와 그분이 메일 보내시면 소름. 모든 랜덤 채팅이 다 그것만 하진 않는데 문제는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여기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랜덤 채팅 앱이 실제로 청소년들의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 성착취에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랜덤 채팅 앱을 통한 성매매 적발 현황을 보면요. 195건 중에서 171건이 청소년이었습니다.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로 간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랜덤 채팅은 방통위와 가방위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이거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수의 랜덤 채팅 앱이 성인 인증 없이도 다운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권인숙 의원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은 실흡성이 적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여가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국민들이 이런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시아의 많은 시민들이 보수적이고 개방되어 있지 않은 탓도 있지만 국민의 정서 탓도 있지만 내놓는 해답이 지극히 고루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철학적인 문제가 있죠. 실제로 제가 앱스토어에서 몇 가지를 찾아서 다운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권인숙 의원은 아예 원천 차단을 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통 앱이 17세더라고요. 권인숙 의원은 청소년 접근 차단 방법이나 예방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위에 있는 한 4개를 제가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 봤어요. 그리고 로고인까지 해서 들어가 보니까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기본적으로 광고에 경찰청하고 청소년 신고센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풍경이 어린 시절 스카이러브나 버디버디 채팅방의 풍경입니다. 아 저 버디버디는 안 써봐서 모르겠고. 나도. 스카이러브도 이제 한창 때 말고 끝물 있죠? 기억이 안 나요. 변질이 다 되었을 때. 끝물쯤에는 이렇게 친구들이랑 여자 아이디 만들어 들어가서 놀고 그랬었거든요. 기억력 좋네. 그리고 마지막에 욕하고 나오고. 날 꼬실라 그러니까 받아주다가. 넷카마. 그렇죠. 그걸 그렇게 몰라요? 일시적인? 제 친구들은 아직까지 게임 만들 때 그 MMORPG 길드 할 때 있잖아요. 아직까지 여자라고 하고 게임이 20년째. 왜 그런 거예요? 뭐 혜택이 많대요. 아 그건 그래요. 이것저것 많이 챙겨줘요. 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높지는 않지만 또 낮지는 않은 확률로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껄떡수레가 되죠. 정말 미래의 후손들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신기하게 우리 세대를 쳐다볼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성별에 따라 온라인에 접속을 덜한다고 믿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게 무슨 미친 상황이에요? 여하튼. 이상하게 제가 가입까지 했어요. 가입도 하는데 나이 같은 거 제가 그냥 적는 거예요. 맘대로. 네. 제가 채팅 신청을 할 때마다 번번이 채팅 거부를 당하는데 아플사 아까 가입할 때 나이를 솔직하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낮춘 여자로 다시 가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인증은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생각해보면 이거 인증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인증 필요 없이 그냥 제가 나이 낮춘 여자가 됐어요. 아까 뭐 네카마? 그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나한테 누가 말을 거나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사진이 없으면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남의 사진을 도용할 수는 없어서 거기서 그만뒀습니다. 아 그리고 관련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조사하다가 또 알게 된 사실인데 요즘 델구라는 알바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른들이 애한테 돈 받고 담배 사다 주는 알바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제가 아는 친구가 그것을 해주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갑자기 저랑 이따가 편의점에 가길래 너 왜 그러냐고 뭐 사러 갔다 왔냐고 담배 사다 주고 왔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있을 때가 아니지. 날 만나는 동안에 날 만날 기회에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누구를 마주치더니 담배 사주고 오는 거 아니지. 물론 대가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슥 자연스럽게 해주고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에 저도 그런 부탁 몇 번 받아본 적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길 걷고 있는데 담배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이런 부탁. 저 안 펴요. 이러고 그냥 가버리죠. 전 그 부탁을 19살 때 받아본 적 있어요. 긴 얘기하기 싫어서 싫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살인데요라고 말하기 싫어서 거기 싫다는 말은 당신이 싫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근데 요즘엔 이 델구라는 알바가 SNS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델구 해드립니다. 델구 구합니다. 돈이 오가면 시장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도 성범죄가 일어난답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아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생각이 간당간당해지네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소개해주는 그 유명한 틴더 같은 유사제품 국내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많죠. 소개팅 앱. 그런 것도 이제 사람들이 안전성과 격을 따지죠. 이 안전성과 격은 보통 겹쳐집니다. 이게 이제 격을 급격하게 격을 정말 세게 생각해서 가장 상스러워지는 것이 상류층 결혼 소개 같은 서비스고 꼭꼭 버스에 붙어있습니다. 광고가. 그게 아니고 모두의 장사를 일단 밑바닥부터 훑고자 해서 이렇게 알려드린 대로 아무나 다 가입할 수 있게 해놓는 이런 장사도 있죠. 고객을 누굴 받느냐에 따라 다른 문제인데 어떤 서비스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드네요. 일정 범죄율이 확인된다면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사실 모든 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중요한 문제죠. 이런 경우를 위해 여성가족부에는 법률구조금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권인승 의원은 이 지원금이 피해자 한 명 기준으로 한도액이 500만 원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 500만 원이 비싼 건 아니 엄청 후려치는 건 아닌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다수일 경우 1인당 추가 지원되는 20만 원을 합한 금액인데요. 소송이 1대1이면 이 500만 원 한도가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럼요. 하지만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같이 다수의 소송이면 500만 원은 택도 없는 금액이 되죠. 제가 라임 사태와 관련돼서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단소송 제도가 없다 보니까 원시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개인정보유출권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판결 나온 게 하나 있던데 소송을 낸 몇천 명만 돈을 지급받는 경우 그렇죠. 회원이 수백, 수천만 명인데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제도가 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집단소송, 다중소송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 것 같네요. 그나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무료법률 지원 죄송한데 이게 10명이면 680만 원으로 퉁쳐야 된다는 소리예요. 갑자기 단가가 우르르 낮아지죠. 그럼 이건 무슨 변호사 미쳤다고 이걸 최악은 1대 다일 경우입니다. 나는 5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는데 저 녀석들은 너무 많아요. 그나마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무료 법률 지원도 붙고 저가 법률 지원도 붙고 이것저것이 붙었습니다만 1차 가해자도 여럿인데다가 2차 가해와 추가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해서 다수 대 다수도 있고 1대 다수에서는 또 그 다수가 너무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률 구조금의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사회 구조상 돈 문제에서도 계급과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거기에 더해 돈 문제에서도 약자가 당하는 범죄가 많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변호사들이 돈 많이 버는데 말이야 공짜로 다 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가해자들이 보통 성폭력의 가해자들이 실제로 가장 티나게 비싼 고객입니다. 이건 포탈에서 검색해보면 압니다. 성폭력 변호사를 검색하면 피해자 상담보다 가해자 상담 광고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활 비싼 고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회를 움직여야 되는 국가인데 민변이 해주세요. 이러고 앉았다고?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가로 아니면 무료법률 지원을 받고 법률 구조금을 대신 받고 해서 수임한 변호사들 수임료를 계산해보면 시간당 100원 꼴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블러드 다이아몬드죠. 사무실을 어떻게 돌려요? 그나마 이게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은 사건이라서 이 정도이죠. 아닌 사건은 어땠을까요? 사실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은 사건은 법률 지원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거기에 바라면 거기에 기대고 앉았으면 국가가 무능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인숙 의원실은 2015년에서 작년까지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사단법인이죠. 무료법률구조지원 월별현황이라는 자료를 받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네요. 7월까지는 지원 건수가 계속 늘어나다가 8월이 되면 그때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져요? 그럼 8월이 되면 성폭력과 그 소송이 적어지는 걸까요? 그럴 리가요. 8월은 예산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시기인 겁니다. 다시 피해자 입장에서 4, 4분기에는 성폭력 피해를 입지 말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 패턴은 5년 내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감이 올라왔겠죠. 이 제도의 맹점은 법률구조금이 인당으로 책정된다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건당이 아닙니다. 건당이었으면 일대다일 때 한 권마다 500만 원 받아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인당으로 하더라도 2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250만 원만 쳐줘도 추가금이 20만 원이 아니라 권인숙 의원도 이정욱 장관도 이 부분을 짚었는데 그럼 사실 더 말이 안 돼요. 그걸 아는 장관이 이러냐는 얘기가 나오죠. 권인숙 의원은 장관이 조그만 힘을 쓰고 노력을 하면 예산을 더 가져올 수 있다고 강변을 했습니다. 법역하면 이런 거죠. 전임 장관들이 모른 척했거나 놓치고 지나간 건데 당신까지 그러지 말고 예산을 높여서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운영 지침도 사건별 지원으로 바꿔라 라는 말이고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높이면 그렇게 바꿔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만큼은 여성가족부의 돈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장관의 직접 책임이 맞긴 맞죠. 이거는 통계를 좀 쌓아놓고 어쨌든 간에 아니 근데 이게 예산을 늘린다고 해도 앞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건이 터졌으면 그 뒤에 지원을 요하는 사람이 지원을 못 받는 이상한 웃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 예산안에 끼워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짜야겠네요. 발생하더라도 추경 예산안에 끼워놓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장관의 의지거든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번 올해 국감을 보면서 그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여가부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모든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돈을 받아오는 곳 이잖아요. 근데 로비 능력과 장악 능력이 어느 부처보다 떨어지잖아요. 그게 더 확보된 적은 없어요. 부처의 특성상 더 강해질 리는 만무예요. 그러면 이걸 법사위 가서 법무부 장관한테 시켰으면 처리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았을까? 아니면 각 행정부에 행안 위에 가서 네. 모든 행정부에 이 전담부서를 따로 만들어왔던가. 그렇죠. 사실상 인권위 국민권익위가 한 일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 부서를 격상시켜주는 게 더 나은 답은 아닐까? 이건 회의가 아니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회의를 함으로써. 다음 보시죠. 이슈셋 가출청소년 보호 쉼터 민주당 이수진 작년에 경찰청 통계 기준으로 가출청소년의 규모가 한 1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을 겁니다. 아까 랜덤 채팅에서 문제를 말씀드렸듯이 가출청소년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요즘엔 너무 많습니다. 그럼요. 이게 용어들이 저희 때랑 다르게 용어들이 생기네요. 책을 아예 헬퍼라고 잘꽃을 마련해 주겠다면서 성매매로 유혹을 하거나 혹은 그루밍 아니면 보이스피싱 전달책 등의 범죄에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뭘 인격적으로 운영할 인력이 필요한 곳에 종종 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출한 친구끼리 SNS로 모여서 가출팸을 만들어요. 우리 어릴 때도 가출한 친구들끼리 모이면 모였죠. 모이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얘네들이 진짜 불량하고 나쁜 친구들이 보여도 단체로 삥을 뜯으러 다닌다거나 아니면 빈집을 털거나 조금 심각하면 아리랑치기 같은 걸 하다가 경기차한테 잡히는 경우였는데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가출팸을 결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가출팸 뒤에 보통 성인이 있더라고요. 아예 리크루트 담당자가 생긴다. 네. 그리고 목적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가출카페나 가출팸을 검색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잠잘 곳이 있고 밥을 사주겠대요. 글들 올라온 거 보면 잠잘 곳 있습니다. 밥 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글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웃긴 게 이미 가출팸이 구성되어 있다는 글도 있어요. 가출팸이 구성되어서 지내고 있는데 하면서 올라오는 글들은 거의 다 남 이 여 일로 성비 때문에 여자 한 명을 더 구한다는 글이 많아요. 항상 이미 팸이 조직되어 있는데 여자가 한 명 빈다 그러더라고요. 인더스트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상상이 가능한 사실 저도 여기서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거는 가출 카페에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나 아동센터 등이 글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국 광고로 할 겁니까?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라도 해야죠. 그렇죠. 가출 청소년들한테 집에 들어가라고 할 수는 없죠. 가까운 대안이 쉼터일 텐데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회유하지 않고 일단 안전하게 보호만 이라도 하는 쉼터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이 쉼터도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쉼터가 135개예요. 현재 쉼터에 입수할 수 있는 동일시점 최대 수용인원 동접자 동접자는 1,369명 정도고요. 연 3만 2천명 정도가 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30%가 약간 안 되는 숫자니까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긴 해요. 부족하지만. 숫자로 운영하는 게 행정이니까 생각해보면 3에서 50%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역량은 이 시설을 늘리는 것보다 가출 청소년을 최대한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둘 다 하면 더 좋겠죠. 네. 언제나 없는 돈으로 살림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쉼터는 일단 긴급보호가 있어요. 그다음에 중장기 입소가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한데 또 둘 다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긴급보호는 뭐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긴급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래야 아이들이 오니까요. 그런데 이 긴급보호는 24시간만 가능합니다. 긴급이니까. 네. 그리고 중장기 입소를 하려면 보통 긴급보호에서 중장기 입소로 넘어가기도 할 텐데요. 중장기 입소를 하려면 가정 및 학교 폭력에 의한 가출 우리가 자주 듣던 레파토리가 나왔습니다. 스스로 입증 그렇죠.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상상하기에는 현장에서는 담장자의 재량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연한 곳은 담당자가 꿇고 있거나 민원인이 고생하거나 왜냐하면 내보내진 않겠죠. 나가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이정옥 장관은 예산의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여가부 장관의 기본 회피 스킬이죠. 그렇죠. 돈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단기 입소는 72시간으로 유예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본인이 입증해야 되는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검토지만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힘이 없어서 그렇지 장관들은 유능해 보였는데 작년과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가부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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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를 놓기엔 집이 많이 비좁다고요? 매트를 사자니 디자인이 너무 아이들용 같다고요? 매일 쓸 건데 유예물질이 걱정되신다고요? 사이즈가 작아 혼자 눕기도 빠듯하다고요? 아이스퀘어 폴더매트가 답을 드릴게요. 퀸사이즈의 넉넉한 크기. 10중 고밀도 압축내장품으로 만들어낸 안락함. 물티슈 하나로 청소까지 간편하게 어디에나 어울리는 모던한 디자인은 기본. 아이스퀘어와 함께 나 혼자 산다. 아이스퀘어 프리미엄 폴더매트.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기가 쇠하는 장면. 일단 장관이 만화가 적습니다. 기가 쇠했어요. 밀리샷급입니다. 이 얘기를 작년 여가위 국감에서도 했었는데 저희 방송에서 했었는데 이정옥 장관은 약간 무기력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당시 방송 내용을 확인하니까 유펠레 보적원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장관이고 조만간 관리의 가능성이 크다고 했더라고요. 하지만 장관은 여전하고 스타일도 여전합니다. 너희 덕질 간사 어떻게 이렇게 나 틀리는 것만 잘. 말에 힘이 없고 어투부터 힘이 없어요. 이번에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비례 이수진 의원의 질의 타임입니다. 네. 여가위에는 두 이수진 의원이 있죠. 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봐주시고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촬영물이 삭제되기까지 평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그림보면 업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센터는 직접 삭제 권한이 없죠. 삭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직접 삭제하시는 게 아니고. 거의 뭐 의원에게 답변을 거들어주고 있죠. 이러네요. 답변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말투에 힘도 없습니다. 게다가 옆에서 삭제 요청하고 담당자가 답변을 코치해 주고 있어요. 원래 장관 코치해 주는 사람 옆에 있는데요. 아니 근데 삭제 요청밖에 하는 권한이 없다는 걸 외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건 핵심인데요. 그러니까요. 이번엔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질의 타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는 당년 퇴직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됐습니까? 네? 네.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제가 엄마 아빠와 대화할 때 말투예요. 이게 장관이 자료에 숙지가 안 되어서 더듬는 장면인데요. 성적표 나왔어? 안 나왔어? 성적표... 네. 네? 네. 이 장관의 뒤쪽 내는 옆에서 자료를 건네렸을 때 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또 다시 양금희 의원이 어떤 구체적인 숫자를 물어봤어요. 그러자 잠시 이렇게 당황하다가 옆에 있는 담당자가, 관료가 자료를 주면서 짚어줍니다. 자료의 어느 부분을. 그러자 대답을 합니다. 내미가 있어요. 이게 이런 경우가 몇 번 보였어요. 네. 그런데 또 대단한 점은요. 자신이 전문성이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는 자료를 보지 않고 술술 대답이 잘 나왔다는 겁니다. 아, 이건 극히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럴 때는 맥도 잘 짚어요. 한부모 지원 사업이 신청에 근거하기 때문에. 맥을 짚는다는 표현이 되게 낡은 표현이라 신선하네요. 선제적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때가 그랬거든요. 되게 막 위원 손목 잡고. 맥락을 확실하게. 문제점이 뭔지 맥락을 확실하게 짚었고. 대안까지 내놨는데. 다른 데는 이래요. 대부분의 경우엔. 그러니까 자기 아는 것 빼고 대부분의 경우에 대답 못한다. 이를 종합해서 유추해보면. 자기가 강점을 가진 전문 분야가 아닌. 여성가족부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국감 준비도 안 하면서. 도장만 찍어주는 장관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에 제가 사실 장면에서 준비하려고 했다고 안 한 게. 이 장관의 답변만 한번 모아보려고 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아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이런 식으로만 끝이 나니까. 내가 보면서. 아니 보도자료 읽는 거랑 다르지가 않잖아.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냥 말을 못하는 사람인가. 저도 그걸 의심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 찍어주는. 관료들이 옆에서 답변 찍어주는 걸 보고서는. 이건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인데. 왜 케바케가 되었을까. 아니면 국감의 재능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의심해야 되는 게 장관실 내부에서 위원들한테 물어봅니다. 예상질문 선언으로 받아옵니다. 장관 한 사람의 무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점은 작년 국감과 달리 이번에는 의원 중에서 아무도 이런 장관의 태도에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난리가 났었죠. 네. 여야 모두가 실망하고. 아마 작년을 겪어본 선배 의원들이 한둘이 있잖아요. 저 장관은 원래 저래라고 미리 상황 전판을 해뒀거나. 아니면 이런 무기력이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이 전체에 만연하게 된 것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올해의 장면만 보면 장관이 분위기를 휘어잡고 있다고 해서. 주도하고 막. 저기 무한도 전에 정영돈 씨처럼. 장관의 카리스마에. 모두가 눌려서 지리만 성실히 하고 끝났어. 어? 힘이 없어지네? 이러면서. 트집을 못 잡겠어. 사실 정신숙 위원장의 성점으로 보았을 때는 장관을 채찍질을 해야 되거든요. 조각을 했어야죠. 똑바로 허라고. 그런데 기에 눌린 거죠. 어? 기가 전혀 없어. 정신숙 위원장도 이제 위원장 처음이고. 그런데 이번에 야당 쪽에서 간사가 된 김정재 의원도 한 손가락 한 것 같은데. 성격 보면 모두 가만히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약간 허실실이었던 게 이게 사실 야당은 계속. 박원순, 오거돈 얘기를 하죠. 고 박원순 시장하고 오거돈 시장 이야기만 했거든요. 전 시장이군요. 그런데 거기서 엄청나게 정쟁을 걸었는데 그때도 답변이 계속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와, 걷다 대고 막 사퇴하셨나요? 진짜 압도 당하는 거예요, 위원들은.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그러니까요. 세상에 졸깃 힘이 없다니. 내가 본 가장 무기력한 어른이야. 이러면서. 그건 맞아요. 내가 본 가장 무기력한 어른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원래 정치라는 건 두 수, 세 수를 앞에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든 어디든 정당도 마찬가지고 지도부는 이게 언론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상대 정당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그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인가를 상상합니다. 예를 들면 충혜 장관을 법무부에 집어넣으면서는 검찰이 계속 대들다가 충혜하고 맨날 싸우겠지? 그렇죠. 상정하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들의 문제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걸 써먹어서 검찰이 망신을 당하겠지? 어느 타이밍에? 그리고 그 순간에 청와대 일부 인사들은 즐거워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빨리 던지는데요, 이러면서. 그렇게 좀 복잡하게 생각해보면 여가부 장관을 지금 청와대가 이 사람으로 내려꽂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한 수술은 아닌가라고 생각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도 하는데 이건 좀 위험한 말 같아가지고. 작년부터 시작된 큰 그림이다. 제가 틀리길 바라요, 언제나. 틀리겠네요, 작년처럼. 그런데 지금 대성결관 다 맞춰줍니다. 다음 보시죠. 국정감사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국감에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에 양쪽에서 비판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주 그래요.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나다움 어린이 책 사업이라고. 책을 사오는 사업이죠. 나다움 어린이 책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추천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에도 나다움 어린이 책 모음 세트 같은 것도 준비를 해놨고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나 그 외 시민단체와 함께 어린이 인권도서를 추천을 하고 해당 도서를 각 도서관에 배포하는 등의 사업입니다. 좋네요. 올해 8월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병옥 의원이 나다움 어린이 책에 있는 몇몇 책을 문제 삼았습니다. 주로 성교육 책입니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 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랍고도 진실한 이야기 걸스토크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팽이 여자 남자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우리 가족 인권선언 등의 책입니다. 이 책들을 문제를 삼은 이유는요 특히 주로 성교육 책을요 외설동화책이라는 거죠. 아 진국이에요. 실제 내용을 봤습니다. 예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해외의 성교육 자료라면서 몇 번 좋은 사례로 소개가 되었던 그 책입니다. 이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네 실제로 오래전에 출판이 되었고요 해외 여러 나라에서 성교육 교재로 활용이 되고 또 좋은 평을 받았고 상도 많이 받은 책들입니다. 잘 만든 책인가 보네요. 문제를 삼은 장면은 성관계가 직접 묘사되어 있는 그림 그러니까 동화책 그림체로 성관계가 직접 묘사되어 있는 그림 그리고 성관계에 대해서 신나고 멋진 일이야 하고 싶어지거든 재미있거든 같은 문장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성기는 성기로 그리고 섹스는 섹스로 그 자체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신 것도 추천드립니다.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죠. 먼저 문제를 제기한 곳은 기독교 단체와 펜앤드 마이크입니다. 거기서 띄우니까 그거를 김병욱 의원이 국회로 가지고 온 거예요. 아 비치발리보를 하고 있죠. 네. 여성가족부는 김병욱 의원이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바로 다음 날 해당 책들을 회수하고 대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이번에는 출판사, 출판협회, 시민단체가 또 들고 일어났죠. 그렇죠. 어떻게 하루 만에 그러냐. 네. 여기에 여성가족부가 이랬으니까 여당 의원들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 거죠. 국정감사에서. 그렇죠. 등을 확 차야죠. 쫙 때려야죠. 아니 정책이라는 건데 한마디 했다고 그걸 그렇게 다 회수해버리냐. 그런 식으로요. 여기서도 약간 무기력함이 일겨요.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 하라고 하시길래. 아니 보도자료로 이 책들에 의해서 설명하는 보도자료라도 좀 배포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장관이나 실무자가 5분 항변도 못하나요? 몰랐다는 거겠죠. 관련해서 살펴보다가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엄마는 토끼, 아빠는 펭귄, 나는 토팽이라는 책에도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거 뭘까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토끼 엄마와 펭귄 아빠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토팽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토팽이가 외모로 인해서 차별을 받아요. 동물 친구들한테. 이 차별을 극복을 하고 활약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전도 가르칠 수 있고 인권감수증도 가르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활약도 가르칠 수 있어요. 약간 액션이 있더라고요. 쾌감도 주고. 동물 친구들을 헤아려오는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동물을 이렇게 막 꾀돌이로 물리치는. 그럼 먹이사슬 생물학도 약간 가르칠 수 있고. 하지만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동물의 동물권은 못 가르치죠.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 책이 수간을 정상적으로 인정하게 만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소부아는 사서 읽히겠지? 똥과 관련된 그림책들은 스칸물이라고 뭐라고 안 하나요? 강아지 똥이 얼마나 훌륭한 그림책인데요. 이것도 이 단어를 쓰는데 난 이 단어 죽어도 안 말할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셋을 약간 이성적으로는 이해한다고 지금까지 믿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이해도 못하겠어요. 그냥 다 미쳤어요. 성이 더럽다는 오해가 먼저냐 통제 욕구가 먼저냐 저는 후자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욕은 종종 관련 부서로 통제 욕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에서 우선권을 쥔, 사회에서 보이지 않은 어떤 권력을 쥔 사람들이 자기 성욕을 사회에 뿌리는 거죠. 나는 저 사람들이 성욕을 함부로 가지지 못하게 통제하겠어. 그러면서 자기의 성욕을 채웁니다. 이게 대만을 제외한 동아시아 전체의 흐름이에요. 성욕을 가려놓고 일부가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줬더니 그 사람들이 아주 더러워지고 그리고 그 권력을 갖기 위해 싸우죠, 모두가. 외국에 들으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면 그래서 진보적인 시민단체들도 통제권을 가지려고 들어요. 보수기독교단체하고 마찬가지로. 이거 보지 마라, 저거 보지 마라. 그런데 그런 류의 문화통제는 사회적 합의가 겁나 힘든 겁니다. 아동성착취물과 스노프 정도만 만국 공통으로 금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사회적 합의를 웬만하면 하기 어렵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통제를 이야기하죠. 진보도, 보수도, 중도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회가 이따위 견해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어린이 나다움 책이거든요. 네. 이거 책 아주 많습니다. 인권 관련 책들도 있고 성경과학 책들도 있고 그거 말고도 아주 많은데 나다움 어린이군요. 나다움 어린이 책. 한번 자녀 키우시는 분이나 아니면 자녀 성교육 때문에 혹시 고민하시는 분은 먼저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굉장히 감탄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사회를 향해서 바지를 벗은 어른들이라고 생각해요. 콘텐츠에 대한 통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그 어떤 사람들도 이런 어른들로 우리 아이들이 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책들 좀 잘 고르셔야 됩니다. 양서를. 그렇습니다. 많이 보여주세요. 네. 엘리트 플레이어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엘리트 플레이어 민주당 비례 권인숙 의원입니다. 자료를 잘 살펴보고 긴급한 문제들을 많이 짚었습니다. 여가위의 국정감사는 이번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감사가 아니고 여당 의원들이 장관한테 업무 협조하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이슈 하나하나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저도 비슷하게 내게 되는데 주로 여성가족부가 소극적이고 느린 행정을 한다고 질타하는 것과 답답함이 권인숙 의원의 결론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메라에 잘 비치는 질타를 잘할 사람은 아닙니다. 권인숙 의원은. 그리고 권익위원장이었나요? 네. 권인숙 의원이? 청와대에 있을 때도 제가 감탄스러웠던 것이 본인이 이야기하는 곳의 업무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입장을 한 번씩 다 얘기합니다. 시야가 넓어요. 네. 대단히 장악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는데도 유리한가 봐요. 민주당 비례대표 유정주 의원입니다. 아이돌범 서비스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짚으면서 장관도 파악하지 못하는 제도의 문제점과 노동 여건까지 디테일하게 짚었습니다. 네. 장관이 파악을 못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장관이 파악을 못하는 걸 짚은 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다른 건 잘했습니다. 그래서 장관은 더 무기력해지고 내가 모르는 거야. 만화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민주당 인천서구 의뢰 친동근 의원입니다. 코로나 블루 때문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 20대 여성들의 최근 자살률 증가와 같이 급한 이슈를 가져온 기민성이 돋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서 원인을 알 수도 없고 연구 영역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텐데 아! 아니군요. 장관에 의하면 즉 이건 장관이 알고 있는 분야라는 얘기예요. 이종욱 장관에 의하면 현재 연구 영역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연구 영역에 대한 이곳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 100%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안 그래도 50 정도까지 50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보죠. 49, 48, 47 이렇게 우울했던 사람들이 코로나가 와서 정도를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 사회적으로 연구할 기회를 얻은 거죠. 민주당 동작 을 이수진 의원입니다. 실제 화학적 거세를 제안을 하는 바람에 언론에는 화학적 거세 이야기만 나왔거든요. 언론이 그렇다고요. 우리의 마지막 코러스. 실제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종사자의 근무 여건 예산 그리고 아동복지에 있어서 적극 행정의 필요성 등 디테일한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2020 국정감사 기록실이었습니다. 드디어 끝이다. 제가 이제 집에서 식구를 한 대 장담을 했습니다. 국정감사 기록실이 끝나면 나는 16개월간 놀 거다. 놀 거다. 네. 그래서 이제 민정수석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니 방송하면서 놀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저를 못 믿는 눈치더군요. 저도 못 믿겠는데요. 왜냐하면 자꾸 제가 늙고 낡았다고 걱정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아가지고. 늙고 놀고 있었잖아요. 제가 16개월 동안 어떻게든 노화를 막을 거예요. 케미하우스 애견 매트 위에서 늙고 놀고. 덜 늙고 놀 거예요. 아니요. 잘 놀면 젊어져요. 삶의 여유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당분간 너널하게 지내겠습니다. 물론 문제 없이 다음 주에 윤세민 위원장하고 저는 다시 돌아올 거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16개월이냐라고 궁금해 하시겠죠? 16주? 16개월? 16개월. 사실 16개월 정확히 뒤에 뭐가 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때부터 바빠져야 돼요. 그럼요. 근데 그 전에 또 한 번 바쁠걸요? 뭐요 뭐. 재보선. 나 민주당인데 내가 안 쓰려고. 곤란해. 점점 더 곤란해져요. 민주당 쓰는 사람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오자. HP 가득한 사람으로. 그렇죠. 손 이상? 안 돼 안 돼 안 돼. 손 이상은 지금 한 방 더 맞으면 죽어요. 에너지 느꼈다. 거의 이종옥 장관 수준이에요. 저희는 내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원래 회차에 뵙겠습니다. 비상시국대책회의였어요. 국정감사기록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XSFM